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 오랜만에 모투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인터페이스를 특수 기능이 있는 인터페이스들을 많이 했잖아요. 빈티지. 빈티지 검프가 있거나 하이를 좀 다뤄준다던가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톤 자체를 약간 빈티지하게 만들어준다던가 이런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냥 켜고 쓰세요 했던 켜고 쓰세요 시리즈!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켜고 쓰세요가 없는 맞아요. 네 그냥 플레인한 인터페이스 모투 인터페이스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플레인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톤 자체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호평을 받았었고요. M2랑 M4를 저희가 다 했었는데 이번에 M6는 최근에 또 새롭게 출시가 된 모델이라 저희가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사운드의 기조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전체적인 피지컬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모투에서는 M2, M4 말고도 828ES도 했었는데 모투에 한번 사이트 들어가서 볼게요. 여기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올 전체 라인업을 한번 살펴보면요. M6가 지금 여기 뉴 붙어있죠? 이렇게 나와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했었던 M2랑 M4 이것도 이제 집에서 놓고 쓰시기에 서브 인터페이스로 상당히 좋다라는 평가를 저희가 드렸었고 그리고 이쪽 이제 이쪽 계열은 저희가 아직 안 했어요. 네. 이 렉형 애들은 안 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했던 게 828ES 이거 하나 있죠. 이거 이것도 상당히 사운드가 좋아서 호평을 받았고 기본적으로 수요가 이쪽 M2랑 M4 쪽에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0만원 언더에서 시작하는 인터페이스를 찾으실 때 다른 유명한 브랜드들과 나란히 놓고 비교하셔도 좋은 비교군에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인풋아웃풋이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가격대가 57만원까지 올라가 있고요. 예전에 이게 TC 일렉트로닉스에서 나왔던 임팩트 트윈 이런 인터페이스하고 이제 디자인도 그렇고 약간 체급이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정도 가지고 어느 정도 다이나믹 레인지나 스펙들이 확보가 된다면 사실 이걸 최종 아웃풋을 내는 인터페이스를 쓰셔도 데모 작업용으로는 손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비싸야 프로페셔널 오디오를 뽑아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인터페이스가 이 정도 급에서 발매용 음원을 낸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엔지니어로서 어떤 발매용 음원을 최종 컨트롤하는 그런 단계에 계신 분들이 이런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쓰지는 않으실 테니까 이거는 이제 홈 레코딩과 작곡가로서 이제 데모 작업을 하는 용도라고 봤을 때 이게 마지막 인터페이스가 돼도 사실 손색이 없는 사이즈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저희가 맨날 뭐 말씀드리는 이제 인풋이 4개 정도 되고 그다음에 다이나믹 레인지가 한 120 정도 확보가 되는 모델이다라고 하면은 데모 수준에서 사운드가 안 나왔다. 이건 인터페이스 잘못이 아니고 여러분 잘못이에요. 너무 뼈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뭐 사실 이 주변에 사운드나 인터페이스에 그렇게까지만 민감하게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작곡가 업계에서 굉장히 잘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맞아요. 선배들 중에서 저작권 옆에 그 되게 어렵다는 저작권 옆에 정혜원으로 계신 분인데 인터페이스 20만원짜리 쓰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네, 제 가장 친한 지인 작곡가의 형 중에서도 있습니다. 뭐 성함을 언급되긴 그렇지만 그 정말 저렴한 일단 모니터 스피커가 제가 기억하기 니어공... 니어공육 뭐 그 정도? 공원은 아니고 조금 더 윗급 그렇다고 해서 정말 저렴한 근데 그걸로 여러분들이 정말 들으면 누구나 아는 뮤지션의 곡을 그걸로 작업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당연히 하이엔드를 쓰면 그만큼 좋고 작업 환경 자체가 업그레이드 되는 건 있지만 꼭 반드시 그렇게 해야지만 좋은 음악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이 정도만 돼도 이제 그 걱정에서 좀 자유로워지는 딱 시작점이 이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이제 20만원짜리를 가지고 그렇게까지 한 건 그분들이 정말 대단한 거고 20만원, 30만원짜리 인터페이스로 그 정도까지 가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사운드적인 결과물이 좋았다기보다 그냥 곡이 겁나 좋은 경우에는 뭐 음질이나 어떤 사운드의 디테일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냥 노래 자체가 좋아서 픽스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생길 수 있으나 이 정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그런 불만이 없으셔도 될 다이나믹 레이지 딱 120짜리 그래서 뭐 그분들은 이미 그리고 그걸 알죠. 내가 이 저렴한 스피커로 이 정도 들리면 좋은 스피커에서 이 정도 들릴 거라는 감을 알기 때문에 사운드를 이미 이해하고 있으신 분이 그렇습니다. 하는 거라서 그건 조금 약간 다른 영역입니다. 그래서 뭐 그거를 다 똑같이 대비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여하튼 뭐 부족함이 없다. 이 정도면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일단 저희가 지금 모트 시리즈가 뭐 또 다른 것보다 지금 뭐 화면에는 안 잡히고 근데 좀 이따 저희가 뭐 외관 볼 때 볼 거지만 이 시창에서 보이는 이 게이지가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 이게 굉장히 이쁘기도 하고 디자인적으로도 이쁘기도 하고 실제로 좀 그 내가 빨리빨리 체크를 할 수 있는 것도 빨라요. 이게 눈앞에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파라미터가 움직이니까 뭐 그런 것도 뭐 되게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모트의 단점이라고 하나 생각할 만한 이제 여지는 뭐가 있냐면은 모트가 이제 M2랑 M4 같은 경우에는 인풋이 앞에 있어요. 멀티 인풋이. 근데 얘는 멀티 인풋이 뒤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 셋업을 하실 때 컴퓨터도 이렇게 세팅해 놓고 이 앞에 뭔가 장비가 좀 많아갖고 이렇게 구석구석 이렇게 넣어놨다. 그럼 뒤에 인풋이 있으면 꽂을 때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그게 생각보다 좀 귀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주 뺐다 꼽았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 이걸 놓는 위치나 동선을 생각을 하셔야지 될 거라는 거.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앞에다 꽂는 게 아니잖아요. 뒤에다가 이제 인풋을 꽂는 거다 보니까 앞에 펜을 굉장히 예쁘게 돼 있기는 한데 이제 가끔씩 뭐를 뺐다 꼈다 해야 될 때 꼭 이렇게 모니터 뒤로 넘겨가지고 뒤에서 인아웃을 이렇게 뽑아주셔야 되는 게 그게 약간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M2나 M4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없었는데 M6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서 지금 이렇게 인풋이 들어가 있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셔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확정해 놓으시고 고정해서 쓰시면 또 편합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뭐 불편하지 않게 잘 쓰실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버즈비 사이트상에서 한번 볼게요. M6입니다. 57만 원이고요. 자 여기에 뒤쪽에 멀티 인풋 보시면은 마이크, 라인, 기타까지 이 하이지 인풋까지 전부 다 케어가 되는 4개의 멀티 인풋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멀티 인풋이 하나는 하이지까지 되는데 뒤에는 하이지가 안 되고 마이크 라인만 되고 이런 멀티 인풋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부 다 4개 다 해당이 된다는 거.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상세 스펙들 여기서 한 줄 한 줄 읽지 않고 밑에 내려갖고 큼직큼직한 것들부터 볼게요. 여기 있는 거 다시 설명해 놓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네 여기 보시면은 동급 최강 오디오 품질 이렇게 나와 있죠. 고가의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동일한 ESS, 사브레 32 여기 지금 이거 5탄 한 것 같아요. 네. ER 바뀌어야 됩니다. 네 DAC 테크놀로지가 장착된 M6 메인 출력에서 120dB의 다이나믹 레인지 자신이 있으니까 첫 줄부터 바로따로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시를 하는 게 뭐죠? 다이나믹 레인지 숨기기. 그러니까 왜 숨기냐고. 그러니까 차라리 낮아도 낮은 대로 그냥 당당하게 하면 돼. 우리가 저가에서 대단한 걸 기대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어떤 회사를 보면서 좀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의 또 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수치인 다이나믹 레인지가 첫 줄에 아주 시원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뭔가 신뢰가 가는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 고가의 전용 헤드폰 앰프에 필적하는 헤드폰 출력을 구동하는데 그게 두 개가 달려있다라는 거. 이것도 아주 좋은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크 입력에서 측정된 이 EIN의 수치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음질 자체가 이미 이렇게만 봐도 어 좋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딱 그것만 지금 모아놨어요. 지금 첫 설명은. 네.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속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고요. 울트라로우 레이턴시 그리고 여기에 96kHz에 32 샘플 버퍼 또 수치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미터링 역시 이게 풀컬러 LCD가 이 가격대에서 이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참도 은총식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큰 장점이 될 수 있겠고요. 루프백 기능 당연히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모니터 스위칭이 됩니다. AB 모니터 스위치가 달려있어서 스피커 두 조 놓고 쓰실 때 여러분들이 편하게 모니터를 바꾸어가면서 쓰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M2와 M4에는 없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 모니터 시스템을 좀 더 확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6가 더 적절하겠네요. 그리고 옵셔널 DC 파워 아답터가 있는데 이쪽에 이제 그 M6의 전원을 공급을 따로 해서 그 호스트 컴퓨터 없이 라이브 입력을 모니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답터가 들어가는 것도 이 스탠더얼론 오퍼레이션도 M6에만 들어가는 기능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저면 패널과 설명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볼게요. 마이크 라인 하이지 기타 인프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리고 프리앰프 게인 인풋 모니터 믹스 그리고 풀컬러 LCD 헤드폰 출력 그리고 메탈 케이스 다이렉트 모니터링 당연히 가능하죠. 그리고 전원이 꺼져 있고 DC 파워 연결된 컴퓨터의 모니터에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모노 오아 스테레오 모니터링 이것도 전환이 가능하고요. 키보드를 연결하고 다이렉트 하드웨어 모니터링 가능하고요. AB 스위치 그리고 볼륨 노브와 헤드폰 아웃풋 이렇게 그럼 여기 본 김에 바로 외관 보고 올게요. 네. 자 외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시창이 가장 눈에 먼저 띄죠. 은총씨 박수 한번 쳐주세요. 세게 그러면 그쵸 여기 피크가 빨간색까지 쫙 올라가는 게 좀 더 크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피크 뜨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시창이 아주 예쁘게 나와 있어서 인풋 아웃풋까지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노브들이 앞쪽에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고요. 48V 전부 다 각 채널별로 따로 먹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다이렉트 모니터 그리고 이걸 이렇게 이제 AB AB 모니터 모드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편하죠. 그렇죠. 그리고 인풋과 플레이백에 이 볼륨 밸런스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큰 볼륨 노브 그리고 이쪽에 헤드폰 그렇죠. 네 볼륨을 만지실 수 있는 단자가 위치해 있습니다. 옆면 아무것도 없고요. 이쪽 옆면도 아무것도 없고 아래쪽에 패킹이 있고요. 자 후면부 살펴보겠습니다. 자 후면부 보시면은 지금 저희가 이쪽으로 이제 모니터 아웃을 밖으로 내놨고요. 이쪽에 전원 그리고 아답터 있죠. 아답터 그리고 USB 케이블과 미디 인아웃 캔싱털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인아웃 라인인 그리고 이쪽에 멀티임프 네 채널 전부 다 마이크 라인 하이지까지 다 네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멀티임프 C4개가 뒤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에는 모투 M6 자 외관 살펴보셨습니다. 좋네요. 자 이렇게 외관까지 보고 왔고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또 다양한 스펙트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저희가 늘 보라고 하는 거죠. 뭐 주는지 네 아주 뭐 다양한 것들을 또 주네요. 모투 퍼포머 라이트 에이블톤 라이브 라이트 그리고 여기에 100가지 이상의 가상악기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6기가 상당의 무료 루프와 샘플백을 제공을 해줍니다. 자 이쪽에 아래쪽에 이제 테크 스펙이 자세하게 나와 있죠. 샘플레이트 192까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멀티임프트에 대한 이야기 아날로그 인풋 아날로그 아웃풋 그리고 이 인아웃 컴퓨터 인아웃 미디 인아웃 헤드폰 팬텀 파워 팬텀 파워도 전부 다 독립적으로 구동이 됩니다. 뭐 당연하죠. 네 그리고 프론트 패널 설명 아까 우리 외관에서 다 보고 왔죠. 그리고 디멘전 보시면은 어 이렇게 23.4cm 12cm 4.57cm 이렇게 나오고요. 무게가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쵸 무게가 지금 없죠. 네 아날로그 아이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다이네믹 레인지 라인 아웃풋에 120 나머지는 전부 다 115가 제공이 됩니다. 이쪽에 호환 소프트웨어가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모투닷컴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M6를 클릭을 하면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밑에 보면은 세부 항목에 컴패어라는 게 있어요. 비교해서 보시면은 M2, M4, M6를 바로 비교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좀 좋은 것들은 다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M2가 대단했던 건 이 사이즈의 120이었다라는 게 진짜 대단한 거죠. 미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M6에만 지금 다이네믹 레인지가 튀어오른 게 아니고 M2부터 이미 그 정도 피지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연결할 게 많지 않고 나는 이걸 서브로 쓸 거다. 그리고 뭐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가지고 다니고 쓸 거다. 라고 하면은 오히려 M2가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것들 다 동일하고요. 이런 세부 수치들은 비슷하게 동일하고 그 다음에 이런 콤보 인풋이 여기서는 이제 4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밸런스드 이 4분의 1인치 라인 인풋이 M2에는 없고요. 그리고 M4와 M6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RCA 아날로그 아웃풋은 여기 없어요. 여기 없고 다른 아웃풋들이 많이 있습니다. 밸런스드 아웃풋 그리고 헤드폰 아웃풋 두 개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없는 것과 있는 것 차이가 나는 것들만 보면은 모니터 믹스 노브 밸런싱 라이브 인풋 컴퓨터 플레이백 이거 밸런싱 하는 게 2에는 없고 4랑 6에만 있고요. 그리고 AB 스위치 아까 말씀드렸죠. AB 스위치 전화는 6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6에만 있는 거는 DC 파워 어댑터 이거 스탠더로 모니터링 컴퓨터 꺼져 있어도 들을 수 있는 거 이것도 역시 6에만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다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차이점만 여러분들이 보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쪽엔 전부 다 RCA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RCA가 없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5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멀티 인풋도 여기 다 앞에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뒤에 쫙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인풋이 전부 다 하이지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인풋의 퀄리티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단지 그냥 이 구성이 패널 구성과 이 노브 이 인풋 단자의 위치가 처음부터 아예 다르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쭉 살펴봤고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바로 어차피 아는 소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한 번 시연을 해서 M6를 M2, M4와 혹시나 다른 게 있는지 느낌이라도 다른 건 없겠죠. 다를 수가 없지. 세부 수치가 똑같은데 다음 시간에 그럼 M6 모니터해 보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구성 뮤지션을 양상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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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